현대인의 일상 국민 생각함이 탄생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대화, 투표, 설문을 내 마음대로 생각이 완성되는 과정을 한눈에 했다 국민 생각함에 여러분의 생각을 담으면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더해지고 모아져 정책으로 실현됩니다 바꾸고 싶으세요? 혼자만 고민하지 마세요 소중한 당신의 생각 국민 생각함에서 함께 키웁니다 국민 생각함 소통과 참여 고민되시죠? 그렇다면 국민 생각함을 써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르게 대화, 투표, 설문을 한 번에 다수의 생각을 모아 여러분의 업무를 스마트하게 국민 생각함